여기 너무 많이 변했다 여기 너무 많이 변했다 슬프다 이렇게 나무길 지나가는 거 기분 되게 좋았었는데 나 여기 되게 좋아해서 영상 촬영도 많이 있었잖아 아 진짜 씁쓸하네 여기 진짜 너무 예뻐 야 입구 이렇게 해놨어? 뭐야 입구 왜? 엇갈래 이랬어? 아니 주차장이 새로 생겼잖아 어? 주차장 생겼네 진짜? 카우티 주차장을 붙여놨어 그러네 주차장 요금이 생긴 거야? 응 와 날씨 진짜 좋다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녕 반짝반짝 반짝반짝 너무 좋다 아 백약이 오름은 약간 이렇게 우거진 숲속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닥터 터여진 터여진? 터여진? 닥터여진? 흥 대를 걸어갈 수 있는 코스라서 되게 좋아요 기분이 어? 애기설방 대 올라온 거 멀리서 봐봐 이렇게 쭉 뒤로 봐봐 뒤로 무슨 대가 올라온 거? 어 이거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같지 않아? 아 어 욕하고 싶니? 아니야 뭐야 벌써 올라온 건가? 응 벌써? 너무 이지 모드인데 저 뒤로 가봐 여기서 하나 진짜 뒤로 가라고? 어 예쁘다 진짜 좋다 맞아 저기 올라와서 한 번 더 올라갔었어 아 진짜 예쁘다 이제 진짜 더 왔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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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거예요 한라산 보여줄게 다음 주에 도전 꽝꽝꽝꽝 예구편 와 저거 한라산 밑에 저거 다 울음인가? 우와 그치? 우와 울음 되게 많아 뭔지? 진짜 춤 한 번 춰 춤 한 번 춰 와도가기인지 알아? 음 맛있어 어머 오름이 오랜만이라 반바지를 입고 왔어 벌써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 저기가 한 바퀴 그치 그치 전성 게이샤를 내려왔다고 가짚꽝꽝꽝을 이리와 지팡이 지팡이 이리와 오늘 저녁은 야채구이 버섯이랑 마스파라고스 그리고는 주키니 변백질은 이거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도 컵이 3개 바라는구나. 다 날라갔어? 응, 다 날라갔네. 짠. 오늘의 후식. 물인 거지, 이거는? 응,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진해. 제법 말차 맛이 나. 그렇지? 라라 스위스 잘하는 것 같아. 괜찮네. 내가 이렇게 라라 스위스 좋아하는데. 보고 있나, 라이드라 스위? 햄버스 잘하는 것 같아. 고마워. 오늘 내놀지 약간 여기 아이고 벗겨졌다 테이핑하고 왔거든요 되게 도움 많이 된다 여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였어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새끼 발가락이 지금 아파가지고 신발을 바로 못 신겠어 에휴 만발로 가고싶다 난 진짜 많이 안 됐어 와 진짜 뜨겁다 이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이게 진짜 오래된 거라서 이거 그만 쓰고 싶은데 버리긴 아깝잖아 보내줘 눈이야 눈이 지금 풀렸잖아 잃어버려서 내심 기뻤는데 오늘은 이걸 들고 운동을 했는데 아무튼 얘가 난 좋더라고 이거 되게 귀엽죠 곰치 곰치 곰치야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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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보카도 예쁘다 완벽하게 익었어 지금 오늘은 통으로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페퍼 난리났네. 그 다음에 레몬즙. 아보카도 남은 거.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리브유. 하나만 뿌리를 쓰고. 그 다음에 간장. 반스푼 홀그레이 머스타드. 얘 먼저 포 써야 되는데. 그냥 넣는다. 알룰루스. 아까 이 상태에서 레몬즙이랑 후추 넣으면 돼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좀 별론 것 같아. 됐다. 저는 드레싱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진짜 조금.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그린 셀러도 완성. 짜잔. 이거는 제가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이거 라이스페이퍼에 깻잎이랑. 닭안심. 샐러리. 당근. 오이. 넣었습니다. 저 요즘 자주 해 먹는 조합이에요. 저녁에 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오늘은 점심에. 이거는 소스. 드라마 보면서 읽을 거야. 음. 화났어. 나 같아도 화났지. 짠. 어? 맛있어. 크러쉬드 레드페퍼. 이렇게? press. dedicated 근데 조심하시고. 굳이 쁘는 prom. 저것도 억지. ella마들. Review으로 tummy Beer. 고소하고. 음... 집안이 이제 떠나네 잘 지냈다 마루 좀만 기다려 새집으로 가 좀만 기다려 차에서 이따 올게 마루야 여기 봐봐 긴장했어 어? 어? 떨리다 빨리 언니야 이제 택밥들은 이거 가까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딜 거예요? 네 지금 택밥시 저희 팀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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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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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일이거든요 끄 마루야 있었지 맞다 여기 잘 있어 마루야 있었지 맞다 아 너무 피곤해 그냥 안 줄 거 같아 이렇게 오늘 저녁은 수육 오늘 저녁은 수육 수육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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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쥬 아침에 운동 수육 30 마지막 30 이 아.. 배불러 목 끝까지 음식이 있어 이거 꼭 털옷 입은 것 같다 어? 그치? 너 입어 응 너무 더워 크으아 안녕하세요 짜잔 내가 운동복 밖에 못찾아가지고 운동복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러 카페에 가려고요 집에 지금 인터넷도 안돼 오늘 휴가를 쓸까 하다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카페에 일하러 나가려고요 가방도 꼽아 도토부 까봐 가방 큰 거 맸어요 아무튼 출근하고 올게요 안녕 마루도 이사 잘 왔어요 집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얘네 이게 못 날 일해 제주도 제주도 뷰가 되게 좋네 여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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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출발 출발 깻based 출발 Kal combine 아직은 좀 loud κ 오늘은 좀 자제했어 뭔가 빵의 종류가 바뀌었어 계산해주는 언니도 얼굴이 처음 보구 너 너무 오랜만에 안 나? 앉자마자 나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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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먹는거같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거같아요 튀겨서 강도에 생것만 빼고 먹고 떡볶이 잘먹던 아쉽네 처음에 walked around the world, 그가 어린거랑 없 stock with a food at house. 이곳을 에어라 Kraft 으깨서 저 mour기고 있었어요. 우리 형은 지금은 왜냐면 소국. 소국. 소국, 소국. 뭔가 묘해. 네 맛이 좀 변했어 마루야! 마루야! 저리 가! 귀여워 마루 거기 좋아? 브이로그 찍고 있어 마루 오늘은 밥을 먹고 쇼핑백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가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귀엽죠? 아래에서 카메라 각도가 들어와도 전혀 구륙이 없는 미모 다행히 왕왕왕왕왕왕 귀찮은 집사로 왕왕왕왕 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 조용히 할게 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왕 어제와 똑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하아 하아 안녕하세요 운동복밖에 못찾은 자 오늘도 운동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오전에는 테더링 걸어가지고 근무했는데 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카페에서 재택근무를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마루야 귀여워 마루 마루 갔다올게 칸숭고 맛있겠다며 아침같은데 골라내야지 굳이 모음을 안하고 아 아 맛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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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했지 배고프지 날씨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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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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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